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불출마 또는 범죄에 출마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시고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실제로 기득권자의 험지출마론 이것으로 가는 게 맞고요. 가장 핵심은 이재명 당대표인 건 사실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출마를 이게 결정을 해야 되고 항상 안전한 것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비례대표를 받더라도 그냥 15번 받고 이랬거든요.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결단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망가고 최고의 좋은 곳 말하자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는 사람. 대구 등 험지로 가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험지출마할 용기가 있었다면 작년 인천 계양을 가지 않고 분당으로 안철수랑 붙었겠죠. 그러니까 위험 감수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비명계 이원옥 의원이 험지출마 그러면서 고향인 안동에 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정 특보에 먼저 여쭐게요. 어쨌든 인천 계양이라는 지역이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고 그걸 물려받아서 당선을 했는데 사실 당선됐을 때도 아주 큰 표 차이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본인한테는 이 지역구가 험지인지 양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쨌든 김두관 의원이나 이원우 의원이 험지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별로 그런 계획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총선 승리를 누구보다도 대개 가장 필요로 하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내년 한 본격적인 경선 경쟁이 들어가는 2월이나 3월경에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총선 승리를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 저는 본인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게 특히 정치권이라는 게 구도가 중요한데 구도가 사실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원래 총선의 구도는 벌써 한두 달 전에 구도가 잡힌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험지 출마론이라든지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지도부라든지 신유인사들의 험지 출마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에 덧붙여서 같이 우리 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희 대비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김기현 대표의 험지 출마, 김포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간에 중진과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가 굉장히 거세잖아요, 혁신을 해서.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한다면 이것이 또 민주당에 주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험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변인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드리고요. 저는 평소 말할 때 굉장히 단언하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오늘 굉장히 단언컨대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의 지상과제는 그동안 지금 국회 운영 과정에서 보여왔던 것처럼 탄핵 국회, 또 탄핵 막는 거, 이런 탄핵 가는 거, 방탄 국회. 이런 특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이 특권에 어느 정도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총선과 관련한 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자식에게 셀프 공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험지로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계양을 선거에 나갔을 때도 같이 보궐선거 열렸을 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갑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성남 분당갑 대신에 계양을로 간 것도 계양 의뢰서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기자들이 뭐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나오니까 물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헌지 출마 가능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도구 논의 계획 있으실까요? 자, 저 화장실 갈게요. 네,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저희 채널A의 친명계 한 핵심 의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계양 의뢰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의 선택지로 종로를 권유한다. 물론 이분이 지도부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험지로 종로를 얘기한 사람이 처음이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따가 이 종로 출마 설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텐데 오늘 SNS에 이재명 대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미용실입니다. 미용실. 머리가 이제 단식하면서 많이 하얘졌는데 좀 거멓게 염색을 하려고 하는지 드디어 염색합니다. 그 결과는 웃는 표시와 함께 우리 동네 염색 맛집. 땡땡 미용실 계양점. 원장님만 믿습니다. 재미있는 계양. 데일리 제명. 이렇게 본인 SNS에 글을 올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양에 있는 지역구의 시민들과 주민들과 저렇게 같이 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계양을 챙기겠다. 그런 모습을 오늘 굉장히 추워서 목도리까지 둘렀는데 저 모습을 계속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님, 이 한 장으로 지금 설명이 될까요? 뭐 험지 출마론에 대한 답변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즉답은 안 하지만 어쨌든 나는 계양을 지역에서 다음 총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을 저런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아마 빈명계 내에서 나오는 험지 출마론이나 혹은 불출마론을 일종의 이재명 리더십 흔들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혹시 그러면 큰 틀에 결단을 하고 총선을 지휘하고 대선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쌓겠다. 그런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텐데 절대적으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당선이 돼야 되고 당선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경북 안동으로 가라. 그거는 그냥 죽을 거 알면서 가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선택지가 못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굳이 여기도 당선 가능성이 높고 저기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옮겨봐야 의미가 없는 거여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 두 달 만에 정치권에 초고속으로 복귀를 했죠. 당시에 이 대표 출마 지역을 두고 분당갑예냐 계양을이냐 이런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을 선택했었죠. 당시에 이 대표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일꾼으로 최적화된 이재명과 그의 동료 후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성남시장 재선을 하고 있을 때 인천시장으로 와라 이 말이 많았어요. 더 성장하고 더 자부심 넘치는 인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확실하게 명령해 주십시오. 자 윤기시안부위원장 위험한 정면 돌파라고 했는데 인천 계양을이 위험한 정면 돌파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나왔던 갤럽의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37, 더불어민정 34 아마 이 국민의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그 선거 판세가 어디에 유리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지인들이 좀 쉬어라 원래 대선에 패배하고 나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본인이 출마했다 이게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궤변인데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꼭 갖춰야 될 덕목이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도하는 형식의 언행인데 어쨌든 저런 논리로 보면 계양을 해 다시 출마하신다고 봐야죠. 계양을 해간 것은 사실 같은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간 것으로 보여지고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서울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본인이 선택한다면 대선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안동이나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은 대선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방탄 그러니까 총선 전략용으로도 계양을 포기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략용으로 계양을 포기한다면 당대표가 다른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성적이 시원치 않다. 그럼 사실은 또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지원 유세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내 권력투쟁 측면에서도 계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친명계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킨다 하더라도 본인이 떨어지게 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현실화가 되면 본인은 당내 권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면 계양을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요소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당시에도 계양을에 나갔을 때 선거가 박빙으로 가면서 본인이 인천 계양에 발이 묶였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계양을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총력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종로 출마나 이런 소위 말하는 험지 스윙부터 출마했다가 낭패를 봤던 경험이 있고요. 오세훈 선 서울시장도 상당수 전에 종로에 출마했다가 유세, 지원 유세까지 나갔었어요. 정세균 의원에게 졌죠. 그런 식으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본인이 얻을 것은 못 얻고 잃을 것만 잃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양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계양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당내 권력 투쟁용이지 총선 전략용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이렇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당은 대개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험지 출마하기보다도 당신이 그만두든지 용퇴하든지 길을 열어두든지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정직한 말이지. 그냥 낯선 데 가서 죽어라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내에서 아직 그런 검토가 있거나 논의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습니다. 총선 기획당이 내년 총선에 필요한 컨셉과 방향 여러 가지들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아직까지 험지 출마에 대해서 이 대표에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로 출마 가능성을 제기한 친명계 의원의 목소리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대표에 논의된 시스템 공천을 제기한 친명계 의원의 목소리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